강원국이 국세청의 들을 볼 줄이야.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장석세법을 보고 만든 복리 48% 투자 전략.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굉장히 유익하고 아름다운 전략을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를 보면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시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이죠. 거기 심해석 변호사님이, 이분이 부록을 쓰셨는데 거기 상속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덜 내리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내리려고 한다. 그래야지 상속세를 덜 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 이제 비상장 기업을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비상장 기업을 가치평가하는지 봤는데 그게 꽤 수익이 간에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생각을 해봤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상장사의 가치평가를 한번 매겨보자. 그리고 시가총액보다 그 기업가치가 훨씬 더 낮은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럼 수익이 높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가치투자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했는데요. 백테스트 전에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거 복리 20%는 무조건 나온 전략일 거라는 거를. 참고로 이 책입니다. 주시장을 더하기는 마법의 멀티플. 우리 토비아스 타할라 선생님이 쓰셨죠. 훌륭한 책입니다. 자 그 상속세 및 징역세 보면은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순이익가치 60% 순자산가치 40%로 평가를 합니다. 순자산은 쉽습니다. 그냥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총자본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매우 쉽고요. 순이익가치는 최근 3년의 순이익을 가중평균을 합니다. 최근 연도를 6분의 3 그전 연도는 6분의 2 그리고 전전 연도를 6분의 1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가중평균에다가 1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퍼 10을 적용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018년에 이만큼 벌었고 19년에는 이만큼 그리고 20년에는 이만큼 벌어가지고요. 가중평균을 내보면은 33.5조 정도로 나옵니다. 그거에서 10을 곱하면 순이익가치가 335조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 3개의 정확한 평균이 아니라 2020년 거를 6분의 3을 봐주고 요거 6분의 2 그리고 2018년 요거를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중평균 순이익이 34조 그거에 10을 곱하면은 335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총자본은 28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수치가 은근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60% 그리고 이걸 40%로 이제 비중을 하면은 그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313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자총액이 487조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그 기업가치보다 식자총액이 더 높죠. 그럼 이런 기업은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고평가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정확히 매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일단 굉장히 퀀트적이고 굉장히 손쉽게 기업가치를 매길 수 있는 툴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표 가치를 시총으로 나눈 지표가 100%가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살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기업가치를 식자총액으로 나눈 이 비율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아마 현명이겠죠. 그래서 제가 2003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백테스트를 해보고 20분위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나눠봤고 리밸런싱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4월말 10월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우 맨! 기업가치를 식자총액으로 나눈 이 지표가 상위 5%인 기업의 투자를 하니까 복리수기 28%가 나왔습니다. 오호! 전 2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왔네요. 참고로 하위 5% 참고로 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만 보고 그리고 자산도 별로 없어. 순자산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구린 기업들을 샀으면은 복리수기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지표 상위 5% 기업을 사니까 심지어 5월에서 10월에도 돈을 법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거의 나오려고 하네요. 저는 5월에서 10월에 돈을 버는 주식 전략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전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봉 28%가 나와가지고 그 후에 있는 그 한마디로 상위 5%가 그 밑에 있는 기업들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매우 초참하게 변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월에 돈을 벌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게 묘하기도 보면은 11월, 4월에는 이 상위 5% 기업이 그 밑에 기업보다 수익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5월, 10월에 압도적으로 이제 이런 그 시가총액이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기업이 우수하다. 5월, 10월에 수익이 잘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당황했던 게 이걸 또 소영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20%로 제한을 해보니까 오씨, 이게 상위 10% 기업이 복리 48%가 나오는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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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하위 5%가 아니라 하위 10% 기업은 네,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50%가 나오네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진 기업, 그러니까 기업가치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매년 반토막이라는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반토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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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20번 하면 네, 아무리 큰 돈이라도 0원이 되겠네요, 거의. 그죠? 음, 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 전략도 5월, 10월에 복리 2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 주여! 아니, 국세총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국세총님, 저는 다시는 당신들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전략을 만드는 영감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국세총님. 하, 그림으로도 한번 음미를 해보죠. 하, 이게 이제 그, 뭐야, 소영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20%에서 그 기업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 지표의 상위 10% 주식이죠.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이게 이제 촥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금이 17년 반 만에 1,155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싸, 난 드디어 4월 말부터 투자할 전략이 생겼다. 예스! 같이 투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반년 기준으로 봐서 망한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이너스 36%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정확히 10년 후, 2018년 5월에서 10월에는 마이너스 20%, 2011년 5월에서 10월에도 마이너스 9.5%, 2004년 5월에서 10월에도 마이너스 5.7%. 자, 이거 보면은 이 전략이 크게 망한 4개의 구간이 전부 다 5월, 10월 구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4월에는 한 번도 3% 이상 깨진 적이 없습니다. 6개월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전략으로 3% 이상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반기 36번 돌려봤는데 손실이나 건 겨우 8번밖에 없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생활안에 정말 멋있는 투자 전략들이 숨어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법에서 전략을 발굴하다니. 내가 세법을 보면서 전략을 발굴해. 내가 오래 살진 못했지만 정말 살다 살다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강원국이 국세청의 들을 볼 줄이야.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네, 이거는 이 국세청의 기업가치 그것이 꽤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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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익도 반영이 되어 있고, 손자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지표를 이제 가정평가에서 높게 평가하는 거. 그것도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이나마 가치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식자청약과 비교를 해서 괴리가 큰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사실 가치투자자 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식자청약보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팔기. 이런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전체 주식에서 이제 상위 5% 기업이 봉이 28%. 소용주의 이후 상위 10% 기업이 봉이 48%. 이게 실화냐. 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엑셀로 이겨룰 백테스트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중간에 망한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망한 기업들. 그래서 마이너스 100%를 기록한 기업들도 제 데이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 편향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세금도 착실히 4개 뭐 딴 거는 굳이 아니고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 독일 날씨가 좋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죠. 자, 다 아시겠지만 할투의 모든 영상들을 요약을 한 문서도 있고 할투맵도 있습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하시는 영상을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이 제가 보기에는 대박 유익했거든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유익한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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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